안녕하세요 뽀카이의 대나깨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덧밭해서 배추 주비주는 모습과 멀칭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추모종 심은지 약 10일정도 지났습니다 배추 두 포기 사이에 이렇게 주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배추는 잎채수라서 질소질 비료를 요소비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요소비료 없고 마치 복합비로 MPK 22-17-17이 있어서 그냥 복합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합비로 해도 22%가 질소질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적당히 넣고 또 흙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다음은 점적 호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멀칭을 하고 나면은 점적 호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은 이곳은 또 산중턱이고 황토밭이라 그 조그만 날이 가물면은 통양이 굉장히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간수시절에 옆에 떼어 있고 해서 점적 호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적 호스를 말합니다 점적 호스 벗 B 점적 호스를 하게 되면 비닐멀칭은 배추 모종을 하기 전에 미리 멀칭부터 해놓고 모종을 심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곳에 그 창깨를 베어내고 퇴비를 하고 로타리를 하고 바로 그 배추를 심어보니까 멀칭을 하고 나서 배추를 심으니까 퇴비가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모종이 잘 안살고 작년에 해보니까 죽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그 배추부터 심어놓고 오늘 한 열흘 있다가 이렇게 뒤에 멀칭을 합니다 멀칭하는 이유는 잡초 방귀도 되고 또 보석도 되고 또 다른 병충해 방귀도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감옥을 많이 타는 그런 토질이라 반드시 멀칭을 해야 배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멀칭을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비닐을 손으로 뚫어서 뚫은 자리에 배추 잎을 다 끄집어 냅니다 끄집어 내고 나서 그 주위로 그 흙을 덮어서 비닐으로 날지 않고 또 배추 잎이 비닐 위에 닿아서 뜨거워서 열에 뜨거워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추 추비와 멀칭 작업이 다 되었구요 아마 올해도 이 배추가 싱싱하게 잘 자라서 맛있는 김장을 담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카의 대낮개나 이야기 초보자가 하는 배추 추비 및 멀칭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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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